스와질란드의 햇살은 뜨겁다. 그러나 손에 스치는 바람은 시원하다. 시원한 바람을 따라 도착한 곳은 밀완의 야생동물보호구역. 밀완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은 스와질란드 최초의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정부와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주말이면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로 공원의 캠핑장은 붐빈다. 공원 한켠에는 수영장이 있고 바비큐장도 있다. 세계 어딜 가나 야외에서는 고기가 최고인가 보다. 소고기로 만든 보르보스 소시지와 훈제 닭고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이곳의 동물들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 사나운 멧돼지와 뿔 달린 산양도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다. 이곳에 몇몇 동물들은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다 보니 야생성을 잃고 길들여졌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사파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한다. 나도 말을 타고 사파리를 하기로 했다. 에라피키를 타고 시작돼 사파리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무척이나 궁금했다. 얼마 가지 않아 임팔라와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얼룩말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의 동물들은 탐방객의 안전을 고려해 대부분이 초식동물이다. 블루 영양 두 마리 새끼 녀석은 바로 오늘 태어났단다. 그런데 우리 쪽으로 겁도 없이 달려온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가 보다. 말에 밟힐지도 모르는 상황. 옆에서 기다리던 어미에게 돌려보내니 안심이 됐다. 사파리를 하다 보면 자전거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이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걸어서 사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걸어서 사파리를 하면 자연과 호흡하며 생물들을 더 가까이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여행객들은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추억을 담는다. 아프리카 다른 나라의 야생 국립공원보다는 작지만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였다. 그날의 야생 국립공원 아프리카 다른 나라의 야생 국립공원 어프리카 다른 나라의 야생 국립공원 감사합니다.